2020년 7월 11일 흉가여행 5탄 2020년 7월 11일 흉가여행 5탄 Start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와.. 미쳤다 이거 아 C북귀야 아 C북귀야 그냥 좀 물어보죠?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? 여러분들, 안에 들어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짐이며 책까지 책부터 모든 물건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? Q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진짜 졸려 진짜 거짓말이야 레알 이 시골 마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게 졸려 진짜 누구세요? 퐁 퐁 여기서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지금 다급하게 소리가... 뭔 소리야? 지금 다급하게 소리가... 뭔 소리야? 다급하게 소리가... 헉! 왜? 잠시만 진짜..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혹시? 누구 있어요? 없잖아.. 개인이 돼.. 개 놀래요.. 도망가! 이거 안돼! 이건 안돼! 무조건 가야돼! 복도 가운데서 걸어다니면 슥슥 와보면 쉽지 않듯 야 만약에 복도 중앙에 다리가 서있다 그런데 슥슥 끌려온다 바로 이거 해외 토픽 인정? 복도 딱 비쳤는데 정중앙에 다리가 슥슥 온다 인정하지? 바로 인정이다 잠시만요 잠깐만.. 혼자가.. 여기 다.. 여기 다 계시구나? 여기에 지금 다 모여 계시구만요 여기에 다 모여 계셔 지금 여기 다 모여 계시구만요 저것이 원래 여기 없었는데.. 잠깐만.. 잠깐만요..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누구오세요? 와.. 미쳐버렸다.. 망자 허벌라게 많네 지금 여러분들.. 미친건 또 뭐야? 잠깐만.. 망자 허벌라게 많네 와.. 나 오늘 X 됐다 진짜 이거.. 땀이 엄청 흐르고 있어.. 잠깐만.. 어디 계세요? 잠깐만.. 뭐여..?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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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여러분들 나 지금 들어와서 얼마나 됐죠? 얘들아 나 지금 들어온지 얼마나 됐죠? 안되겠다 뭐였어? 뭐였어? 귀에 붙었다!! 이제는 방폭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다치진 않았고 여러분들 방폭 되기 직전 어디까지 봤습니까? 빨리요 방폭 되기 직전 어디까지 봤습니까? 발이 또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발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만 하라고 했잖아요 네? 아까 치면 이쪽이.. 다음 시간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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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그만하세요 이제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까?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? 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어디 계세요? 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빨리요 저 이제 가야됩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에 담배 한 대 드리죠 마지막입니다 한동안 얘기를 좀 들을 것 같더만 요즘 망자하고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망자하고 대화도 잘 됐는데 와따 대화가 안되네 장난만 엄청 심하고 그렇지 우리 욕심이 또치 끄다! 좋아요! 알람회장 부탁드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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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